젠더 갈등 젠더 갈등을 유발하는 영상이 아니에요. 현실을 내가 바라보는 방향만 보고 생겨버린 이성 혐오를 바로잡고 부디 사실은 연애하고 싶은 사람들이 연애 잘 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찍습니다. 이성 혐오 댓글 정말 많죠? 왜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젠더 갈등은 이제 떠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치는 것도 사실이죠. 이미 부정성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하지만 지금 이 영상은 그 중간에 끼어서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영상입니다. 한국 여자 만날 바에 못주고 외국분 만나세요. 아무도 한국 여자 만나달라고 강요한 사람 없는데 한국 남자읍 이것도 똑같죠. 그럼 주변에 예쁘고 잘나가는 그 친구 멋있는 그 남자는 한국 남자 한국 여자를 왜 만날까? 일단 같은 한국 사람을 만나면 나랑 같은 언어를 써서 소통하기가 제일 쉽고 나랑 같은 환경에서 자라서 서로에 대한 이해도 높고 같은 민족이라 외모도 비슷해서 이질감도 없죠. 중국 남자는 다 돈 잘 쓰는 부자일 것 같음? 일본 여자는 다 남자를 배려하고 존중해 줄 것 같음? 유럽 남자는 다 핵 존자래 소 스윗일 것 같음? 미국 여자는 다들 자존감이 높고 연락 문제로 쿨할 것 같음? 너노 사람은 다 똑같음 꿈 깨세요. 요즘 다들 넷플릭스 보죠. 해외 어느 드라마 영화 예능을 봐도 이태리 남자 미국 여자 인도 남자 다 나오는데 사람 다 똑같아요. 투하치라고 보셨나요? 오리지널 미국판을 보면 미국 여자들도 다 남자한테 집착하고 다 똑같습니다. 오히려 외국에는 더 물러나게 놀죠. 그거 받아들일 수 있어요? 어느 나라 한국 사람이라서 그렇고 외국 사람은 그렇지 않고 가 아니라 그냥 다 똑같은 사람인데 사람마다 성향이 다른 겁니다. 이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고 그 차이일 뿐이에요. 오히려 한국 사람이 유교 문화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그나마 조심하고 얌전한 면이 있죠. 제가 여성에 대한 이해를 높여주기 위해 여자들의 말과 행동에 잘 대응하는 방법을 알려주면 진짜 여자들은 왜 그런 거야? 진짜 피곤하다. 한국 여자들이 문제다. 뭐 어쩌고. 남자들의 특성을 알려주고 서로 원하는 걸 얻는 방법을 알려주면 여자가 왜 남자한테 다 맞춰줘야 되죠? 다 맞춰주는 사람 많습니다. 요즘 한국 남자가 어쩌고. 제가 한쪽 성별만 타겟팅한 영상을 계속 찍었다면 뭐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저는 성별을 가리지 않았고 다만 성별에 따른 각각의 차이를 알려주고 서로를 이해해서 둘 다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었습니다. 늘 각종 커뮤니티에서 난무하는 젠더 갈등은 본인이 겪은 몇 가지 사례를 일반화시키고 일부 비슷한 사례를 겪은 사람들이 자신이 피해보았다는 피해의식으로 양극화시켜 서로가 싸우는 걸 붙죽이는 거죠. 거기에 관심 갖지 말고 내 인생 살자. 누군가를 싫어하는데 내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게 너무 아깝지 않나요? 일부 사람들은 자신들이 어떤 걸 증오하고 공격하는 게 무슨 데이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현실 여자 미워하는 게 무슨 데이야? 그러면서 수지 좋아하죠. 현실 남자 미워하면서 방탄소년단은 왜 좋아해? 무슨 소리합니까 지금? 연애하기 싫으면 그냥 안 하면 돼요. 한국 사람 만나기 싫으면 외국 사람 만나면 돼요. 근데 왜 화가 나 있으신가요? 그냥 지는 별로 잘난 것도 없으면서 나를 만나주지 않고 속물 같아 보이는 그런 일부의 여자가 싫고 나를 진심으로 만나주지 않고 가볍게 생각하는 그런 일부의 남자가 싫은 거죠. 세상에는 괜찮은 사람이 많고 그런 괜찮은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나 역시 괜찮은 사람이 되면 돼요.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고 싶은 건데 뜻대로 되진 않고 그냥 남 탓 사회 탓 하고 싶은 거면 지금부터라도 현실을 정확히 받아들이고 바꿀 수 있는 것부터 천천히 바꾸면서 나아가면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정말 다 이상한 사람들만 있다면 사실 그건 내가 어떤 사람인가 되돌아 봐야 합니다. 내 주변엔 다 좋은 사람들이야. 내가 성장하고 내가 좋은 사람이 되면 여러분 주변은 지금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할 만큼 좋은 사람들로 가득 채워질 겁니다. 누구를 만나든 그건 여러분의 자유예요. 다만 자신의 현실을 부정하기 위해 세상 자체를 이상하게 덮어 씌우지 말자. 세상은 아름답지도 그렇다고 또 더럽지도 않은 그냥 세상이에요. 이런 저런 면은 다 있는 부분입니다. 행복에 목맬 필요도 없지만 불행을 자처할 필요는 더더욱 없습니다. 좋은 면은 찾아서 더 많이 보고 나쁜 면은 굳이 보지 말자. 내가 바꿀 수 있으면 바꾸면 더 좋고 내가 보는 대로 보입니다. 좋은 세상에서 좋은 사람들과 좋은 날들 보내시기를 바랍니다.